어! 어! 내가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이리 와! 올라가지 마! 아이고, 저 귀에 못 들어가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귀에 못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이거 조심해. 얘가 고개를 어떻게 하냐, 지금. 아니, 너 고개를 이렇게 잡으라고. 아니, 이렇게는 목이 졸이잖아. 아이, 괜찮아. 목 졸려도. 아, 목이 졸했는데 왜 괜찮아, 고양이가. 이리 와, 이리 와봐. 응. 다시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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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끝내버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리랑아. 아, 나 바지는 어떡하지? 아, 큰일이네. 와. 이거 열심히? 집값 했어. 야, 빨리 앉아. 앉아야 돼. 얘 너무 무서운데? 나 얘 너무 무서운데? 왜 무서워. 왜 그래, 아랑아? 목욕을 진짜 안 했거든, 아랑이는. 지금까지. 아랑아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이거 물이잖아, 물. 너 맨날 마시는 거야. 야, 나 발이 진할 것 같아. 어, 이리 와봐.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아랑아. 언니. 언니가 뭔지 알아. 오. 오. 어. 아, 언니야. 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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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리랑,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리랑 next. 리랑, 잠깐만. 너무 젖«. 야, 너무 아파. 근데 이 새끼 어디인걸? 아, folks. 알entry. 알았어, 알았어. 야, 미쳤다? 와,rzemiga. traitor. 아, 리랑이 너무 강했어. 아, 리랑아 잠깐만x3 아, 왜? 리랑아 왜? 아, 리랑이 잠깐만. 와, 훨 발동 안 깎았을수록 이제 클럽 고였다. 아, 오케이x0 이렇게 해. 형이랑 한 번 해볼까? 오랜만에 한 번 또? 민족사 한번 해볼까? 아! 올라가줘! 올라가줘! 이리 와! 올라가줘! 야, 이 새끼야. 너가 어쩔게 배우지? 하고 싶은 거 해 봐. 하고 싶은 거 해. 이리로 갈 거지? 어디? 이렇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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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리가 천사처럼 보일 줄이야. 헤드락 걸어, 헤드락. 빨리 끝낼 수밖에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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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이제 물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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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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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는 목이 졸으잖아! 괜찮아! 목 졸려도! 목이 졸했네! 왜 괜찮아! 고양이가! 이렇게 잡아주면 돼! 조심해! 진정해! 나같이 진정해! 진정해! 고용히 해! 야 너 엄살 떨지 마! 너 물 안 마실 거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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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야... 너 뭘 약하라고 하냐? 나 목 쪽이 지금 난리 났지? 와... 아랑아 진정해! 아랑아 진정해! 아랑아! 아랑아! 아저씨야! 이게 뭐야? 야 쟤가 진짜 못 배... 잡아! 나도? 빨리... 나 지금 다른 옷이야! 다른 옷이 아니야! 아랑아! 아...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지막 마지막! 아... 아니면 진짜 문 닫고야 되는데... 아... 아랑아! 알았어! 아랑아! 진정해! 아... 아... 얘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아... 아... 그래... 응... 너도 등만 하자! 앉아 앉아서 해! 그래... 예쁘게 신어준 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문 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열어봐! 재밌지 않냐? 나름... 아니 되게 근데... 뭔가 행위예술 같지 않아? 아니 되게... 되게... 아악! 행복해 보여 서로!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쟤! 음... 그것도 간만에 있네! 그렇게 하네! 그냥 간부터 그냥 이렇게 하자! 혹시나 하게 되면 아랑아! 그냥 너를 씻길 생각이 아니라! 아니 그냥 수영복을 입어! 같이 운동한다는 생각을 해! 다했다 이제! 왜 그렇게 커몬? 새끼야! 응? 그렇게 억울하나? 아악! 아악! 울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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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 이제! 가 가 가! 또 왜 있어? 내 팔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된거지? 왜... 약간 그 안에 기생수 사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이렇게... 벌레 약간... 이건 피인가? 피네! 피가 묻었네! 피가... 피가 묻었는데? 아이 졸라 빡친 상태로 이건 또... 이거 먹고 싶어... 어휴 표정 봐! 야! 화나 있는데! 화나 있는데 이거 먹고 싶은... 아 눈이 화가 많이 나긴 했네 아랑이가... 그니까 아랑이가 원래... 다른 건 없지만 어쩔 수 없지... 닦아둬 줄게... 꼬리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됐다... 닦아둔 거다! 물없다 바구야! 아니 근데 넌 왜 침대... 침대에 있냐... 침대... 침대 어디에 있는데... 어휴 씨... 안 오면 거의 다 말랐네? 됐어 됐어 됐어... 어휴... 이게 바로 고양이... 고양이입니다... 끝 끝 끝... 고양이... 앞발로... 살금... 살금... 고양이... 앞발로... 살금... 잘금...